광주 e스포츠 교육원이 24일 개원했습니다. 광주 e스포츠 교육원은 아시아 e스포츠 교육 플랫폼 사업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e스포츠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까지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호남대는 4년제 국내 대학 최초로 e스포츠 산업학과를 개선한 데 이어서 올해 아마추어와 프로 e스포츠 구단을 창단해서 e스포츠에 대해서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